안녕하세요! 지금 여기는 키리쉬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! 근데 제가 평소에도 키리쉬라는 브랜드를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아마 우리 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체리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! 근데 오늘 진짜 인간 체리가 되어서 촬영할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! 너무 귀여워! 지금은 밖에는 정말 햇볕이 쨍쨍이지만 혼자 패딩을 입고 있어서 아까 매니저님이랑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즌에 앞서가는 패셔니스타가 되어볼게요 기대해주세요! 안녕 열심히 입으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뻐서 참을 수가 없다고 감사합니다! 너무 예뻐요 토끼! 봐봐요 여기 토끼랑 키르시가 있어요 키르시엔 원형 포에버 근데 진짜로 어제 피팅하면서도 너무 예뻐서 다 제가 혼란 가져가버릴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정말 저의 애정템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키르시 러브유 다운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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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진지 키르시 다운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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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오케이 컷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배속 3! 3! 이제 이렇게 잘해! 이제 이렇게 잘해주세요! 이제 이렇게 잘해! 진짜 못해도 돼. 하하하하 진짜 잘해!! 합격!! 미치도 그렇게 잘해!! log &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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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g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하는 분이 더 오류가 남았지? 키리시 뮤즈로 선정이 되어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키리시와 민혁이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는 키리시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우와 양심 와가지고 벌써 밤 어두고 어두고 틀렸는데 근데 시간 가는 중에도 옷도 너무 예쁘고 촬영 장면이 더 좋아서 아주 힘나게 촬영을 했습니다 체리와 원영이 꼭 기대해주시고 또 키리시 운영 많은 매출 촬영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외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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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잘 빠져도 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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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두 번 지면 촬영의 끝이 났습니다. 정말 오늘 14차 옷 입어서 하기 전에 진짜 많다. 오늘 화이팅 이라고 왔는데 옷이 예쁘고 입는 내내 행복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. 14가지 옷 많이 기대해 주시고 캐리시고 많이 보여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입욕머리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. 안녕 빨리 만나요.